안녕하세요. 나리님과 아빠, 동생과 함께 가족여행을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한답니다. 한선 선생님, 이성희 선생님 이렇게 예쁘고 신나는 노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가족여행 가는 날 두근두근 설레고 신나는 날 길가에 나무들이 반갑다고 초록립이 흔들며 우파유 엄마, 아빠는 앞자리에서 또란도란 적답게 얘기하고 동생과 나는 뒷자리에서 팍팍 웃고 잔잔치며 놀아요 무얼 먹어도 맛있고 9월에도 한계라 서칠버음 넘치는 날 사물바불 움직이고 뛰어나고 사무차을 추억이 쌓여가는 행복한 가족여행 아빠, 아빠는 앞자리에서 아빠, 아빠는 앞자리에서 Arabs, 아빠가 넘치는 날 엄마, 아빠, 아빠가 fingertip 정도 외침에ำ 우월 먹어도 안경ряд reste intens이 수ından nimble 같이 함께 놀 kardeşim 차rade 허감해 지지어 엄마, 어떤 atual 시선이 사랑하고 네, 가정에 행복한 여행입니다 오빠 한 번 여행 가서 싸우지 마세요